2020년 10월 11일 시작! GO! 공포방송 넘버..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세탁소 옷고리로 박아져있던거에요 세탁소 옷고리로 걸어져있어서 그런데 없어 누가 다녀갔을 확률이 높아 BJ가 아니라 어떤 일반 집주인이라든지 누군가가 왔다갔을 확률이 있다는 소리야 여전하구만 계십니까? 저 다시 왔습니다 진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죄송.. 저..뭐야? 저..뭐야? 혹시 계십니까? 뭐야? 하.. 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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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잡아!!! 아..잠깐만.. 아까 치면 이게 움직였어 원래 여러분들 저게.. 여기에 있던 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건데 위패하고 유골하면 저기에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세요? 어? 잠깐만.. 향..? 하나가 아니.. 뭐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이거.. 저한테 원하는 것을.. 저한테 원하는 것을 마.. 제발.. 저한테 원하는 것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네.. 흠.. 아.. 아름다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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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헉, 헉.. 아 우라 으 으 그랬어 으으으으 concret 으으으으 sema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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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나요. 이제 만나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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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